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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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рен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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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dditional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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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저께 닐래님이 일하는 사이에 또 이렇게 비도 오는데 어디 쳐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캠핑이나 하라고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사실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좀 늦게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퇴근 박이라도 해서 캠핑을 한번 갈까 했는데 근데 요새 또 너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아 징그러 죽겠어 아주 뭔나 비가 이렇게 맨날 와 맨날 맨날 징그러 죽겠어 아주 그냥 현재 시간은 아주 없는데 어제 집에 와서 그냥 술이나 먹고 잤습니다. 아주 오늘 또 비 한바탕 또 쏟아지지 않으려는 걸 모르겠어요. 비 피해들 없도록 다들 조심하시고요. 홈캠핑인데 뭐합니까? 먹어야지. 오늘 또 할 일도 집에서 또 편집도 하고 또 할 일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저의 투더리의 소소한 홈캠핑 일상과 함께 시작하시고요. 이따가 달래님은 퇴근하고 오시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달래님과의 홈캠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뚝배기에 누룽지 섬계탕 중복도 지나고 뭐 섬계탕이나 좀 해가지고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점이지만 또 밍숭맹숭하잖아. 맥주나 좀 한 모금씩 먹으면서 주접을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그나저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저 일하면서 비 겁나왔어요. 완전히 푹우 쏟아지더라고요. 아 징그러워 죽겠어. 에휴 이건 또 뭡니까? 흐흐흫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제습기 치곤 아주 컴팽트하죠? 티페우스? 캠핑 갈 때 쓰려고 이렇게 또 하나 어떻게 협찬받았는데 아 이것도 오늘 또 홈캠핑이니까 일단 한번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에서도 혼자 방에 있을 때도 키우고 이렇게 쓰는 거라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앞에 LED도 들어오고 지금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통 따로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만 버릴 수 있기에 현재 지금 몇 시간 틀었는데 이렇게 물이 차 있죠? 어제 밤에 켜놓고 잤나? 물이 찼다는 건 제습이 된다는 소리죠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다음에 캠핑할 때 텐트 안에서 딱 치면 쓰기에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 사실은 오실은 이번 캠핑은 벙커돔을 좀 내가 펴볼까 했는데 안 쓴 조리 돼서 벙커돔 메시를 좀 펴볼까 했는데 달래님이 또 이렇게 성의 없이 세팅을 해놨나요 홈 캠핑 하려면 텐트를 쳐야지 이 아줌마가 아 정말 살 수 없다는 애가 그러고만 다음번에는 제가 벙커돔 메시를 한번 펼쳐보려고요 요새처럼 정말 비 많이 오고 또 킹리을 니은 때문에 또 이럴 때는 홈 캠핑을 또 적극 이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물론 캠핑장도 소소하게 개인 가족별로 이렇게 다니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심하면서 근데 이렇게 좀 단체로 모이는 건 좀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캠핑장 가도 저희는 꼭 마스크 쓰고 다니거든요 캠핑장 가도 화장실 하나 화장실이나 개수대 갈 때는 꼭 껴줘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뭐 끼고 있을 수는 없지만 요런 거 좀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서로 지켜주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이겨내고 다시 또 재밌는 캠핑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저의 넓고 깊은 그런 마음이네요 그렇다고 캠핑을 안 갈 수는 없어 저는 계속 웬만하면 혼자 그냥 혼자 아니면 달래님하고 둘이서 그냥 저 사람 없는 함호동천 이랬는데 그런데로 처박혀서 다닐까봐요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징겨줄까 사줘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거 먼저 먹은 삼겨땅보다 더 실한데? 오우 누룽지 뱃살이 아니라 누룽지 고소한 냄새가 이건 아니네 콩이도 밥 먹어야지 콩이도 콩이 약 좀 올리고 흐흐흐흐흐흐 먹어 여기서 먹어 여기서 야 여기서 먹으라고 여기서 빨리 와 일로와 여기서 먹어 오우 말 듣는 거 봐봐 우와 대박 방으로 방으로 톡 낄라고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먹으라고 했고 또 여기서 먹네 콩이가 멍청한 게 아니야? 뭐 뜰뜨로는 게 더럽게 멍청하단 말이야 다리 한 점 하시죠 여러분 다리 음 맛있네 역시 여러분 삼계탕이야 아 이렇게 비오는 날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대다 좋네 아이아 아이아는 내가 정말 맛있을 때 나오는 소리라는 거 너도 다 먹었냐? 뭔 간식을 이렇게 대눈감질듯이 먹어 다 안 먹어 이제 그만해 아빠도 딱 한 그릇밖에 안 먹잖아 너도 방금 한 그릇 먹었잖아 양심이 없니? 아이아는 정말 아이아는 정말 쳐다보는 눈빛이 불쌍해서 정말 콩이가 왕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콩이가 왕 좋아해 환장이야 환장 여기 가서 먹어 들어가 일로 들어가서 먹어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안으로 그래 들어가서 먹어 내 방이 또 개판 되었어요 하여튼 방을 정리만 한 달만 하면 개판이 돼 밥 먹은 거 소화시키기에는 청소만 한 게 없었다 여러분들 그죠? 정리를 한 한 달만 안 하면 이렇게 난리 부르소 탱겁니다 달리님이 정리 안 해줘 일단 오늘 좀 획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더러워 아주 그냥 깜짝이야 이를 띄고 이놈의 문이 항상 바람에 그냥 내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방에도 방에도 이렇게 토트라인 기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구리에 딱 걸어버려 걸고 땡겨버려야겠죠 이렇게 딱 이러면 그냥 이러면 완전 빵이야 그냥 꼭 캠핑더서 말고 집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것도 해 진랄 이런 것도 걸어줘야 하시는데 근데 또 오랜만에 또 인라인 팔찌 한번 해볼까?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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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볼까?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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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스타일로 또 이렇게 하는데 달려있는 봄 분명 또 지저분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러지 내 또 내꺼야 내 또 어때요 좀 깨끗해졌나? 그래도 티가 안 나네 여러분들 원래 정리라는 게 해도 티가 안 나요 아시죠?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먹고 또 할 거 했으니까 또 편집이나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1만명이 떴네요 여러분들 1만명 보이시나요 1만명? 오늘 또 편집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아주 닳고 닳았죠? 이렇게 보면은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매듭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해서 몇 시까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런 목록입니다 여기 있는 걸 저는 완전히 다 알죠 완벽하게 다 아는데 그래도 안 하면 까먹어 캠핑 매듭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고요 독일 아침은 한 5분씩까지 됩니다 5분씩까지 안 하면 까먹어요 사람 머리가 대각형이 볼대가리라 편집 파괴자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자 일단 이중 팔자 매듭 바로바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딱 이렇게 어 방도에서 편집하는 뒤에 더워 너는 에어컨이 거실에 있으니까 그냥 밖으로서 왜 이렇게 덥나요 컴퓨터를 밖으로 빼? 어떻게 할까? 에어컨을 방으로 넣을까? 컴퓨터를 밖으로 뺄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뭐라도 좀 찌끄리고 한숨 자야 될까? 너무 졸린데 잠깐 뭐라도 좀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발에다가 아까 먹다 남은 맥주나 한잔 먹고 한숨 자야 될 것 같아 너무 졸려 집과 무뼈 국물 닭발이에요 국물 닭발 난 또 국물 닭발은 처음 들어봐요 내가 국물 닭발을 많이 먹어본 건 아닌가? 국물 닭발은 처음 들어보네 아니 닭발은 닭발인데 국물 닭발이 있어요 난 처음 들어봐요 매콤해 보입니다 아주 그냥 매콤해 보여요 벌써 냄새가 확 오죠? 국물 닭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물을 물을 입에 물을 함께 부었고 하래요 아주 불량이 아주 코를 쏩니다 아주 기대되네요 국물 닭발은 어떤 맛일지 국물 닭발은 어떤 맛일지 국물 닭발은 어떤 맛일지 캠핑하는데 카펫을 왜 깔아놔 이건 나의 잘못이야 단순 잘못이야 양념이 벌쭉하니 아주 그냥 제대로 맵네요 맛은 괜찮네요 고기도 한입 국물 닭발은 처음 먹어보는 것을 특이하네요 특이한 맛이네요 어? 양념은 맛있네. 매웠어. 좀 매워졌는데. 자, 여러분 본격적인 홈 캠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이랄 것도 없지만. 발레 오면 천하무적이야? 밥 먹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밥 먹는. 캠핑이 뭐 별거 있어, 밥 먹는 거지. 발레 오면 천하무적. 안녕하세요. 홈 캠핑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야, 근데 계란은 식용유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오일. 맛이 없는데, 그럼? 식용유가. 뭐지? 올리브오일에다가 이거 계란은 맛없는데. 이끼한데. 김치찌개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한순 다 하고 있었는데 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 오는 것도 잠깐 찍었는데 금방 오고 또 금방 끝이고. 원칙이 날씨가. 정 잡을 수가 없는데 아주. 거실이 조금만 더 멀으면 한쪽 편에다 이렇게 그냥 계속해. 해놓고 싶다. 기분이라도 항상 야외 있는 기분이. 아휴, 낮잠 자니까 편하더라. 아니야, 아들이에요. 정해. 너 낮잠 잤어. 태연이야. 태연아도 요런 자루 터치고 찍었어. 여기다 해. 여기 세 거. 저녁은 그냥 김치 갈비찜에. 자, 여러분들 이거. 뭐냐. 저번에 먼저번에 먹었던 김치찌개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 제품인데 갈비찜이에요, 갈비찜. 맛있어서 또 신청했어. 맛있어, 또 신청했는데 또 당첨됐네. 두 번째 당첨이라고 한 개밖에 아니야. 처음 당첨될 때 두 개씩 줘가지고 아싸 했더만 두 번째 당첨이라고 한 개씩밖에 아니야. 너무했어? 근데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잘 먹을게. 내가 한 맛 같아. 찌개가. 뭐 돈 받는 것 같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태클 걸지 마세요. 태클 거면 욕할 거야. 이 정도 내가 고생해서 고생이라기보다는 또 편집하느라고 이제 시간투자고 그러는데 이 정도도 내가 신청해서 못 얻어먹나? 누구든 간에 뭐라 하지 마. 아주 그냥. 작살, 작살 낼게 아주. 작살 그냥 아주 쫓아가서 그냥 아주. 내 성질 알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태클 거면 아주 그냥 가만 안 입둘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가만 안 입둘게 아주 그냥. 가만 안 입둘게 아주 그냥. 가만 안 입둘게. 선물 줄게 아주 그냥. 쌍욕으로. 쌍욕 선물으로 아주 그냥. 내 성질 할 거야 아마. 뭐라 하셔. 맛있게 먹으면 그치. 아무튼 근데 834번께 김치찜 이거. 강추 진짜 강추 진짜 맛있어. 집에서 엄마가 해줬나. 아니 근데 이 집 링크가 안 열려 아직도. 그럼 어떻게 해서 가야 돼? 몰라. 그냥 그냥 그거 그냥. 검색해도 되게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온라인 쇼핑몰로 검색해봐 그러면은. 나오긴 나오더라고 834번께 김치찜 치는 건데. 링크에서 딱 열려야 편한데 안 되더라고 아직도. 요거 먹고 모자랄 거 같으면 요거. 구루치기. 김치. 그 볶음 김치에다가. 아 국물이. 딱 또 고기 들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갈비 여러분들 갈비찜. 갈비찜이잖아. 아까 닭 발랐다가. 카페트에 국물을 좀 흘렸는데. 자기 어젯밤에도 엄청 흘려가지고. 아침에 퐁퐁으로 다 땅거려. 아니 근데 캠핑하는데 왜 카페트를 깔아놔 바닥에. 당신이 잘못한지. 집만의 또 그 분위기가 있잖아. 또 야외에서 못 느끼는 그 또. 집만의 또 아늑한. 그럼 바닥에다가 파솔석 갈리 갈리. 생각을 해봐. 캠핑은 뭐야. 이러다가 가정역 파솔석도 나오는 거 아니야? 대박. 대박이다 그거. 치 앞을 졌다가 다시 차올. 응. 붙어있는 거야. 그니까 그. 장판 같은 건데. 파솔석이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플라스틱으로? 응. 플라스틱. 진짜 돌로. 돌은 벌까로 나오잖아. 뭔가? 나 모양난다 형네. 와 대박이다 그거. 뭐야. 카페트가 파솔석과 카페트인가. 파솔석 모양.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면 대박인데 그거 진짜? 다 살 것 같은데 나 그게? 그럼 진짜 캠핑장 같잖아. 다 사장. 캠핑용 좀 만드시는 분들. 파솔석 카페트 모양. 입체적으로. 스위대로. 아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거 보고 만들면. 아이디어비 조금만 좋아. 뜨꺼비 조금만 좋아. 뜨꺼비 이거 만들면. 홈캠핑용. 파솔석. 또 하나는 홈캠핑용 잔디. 우와 대박. 점점 사회가 조금씩 더 비대면으로. 많이 또. 정착화되고 바뀌면. 홈캠핑도 하나의. 한 트렌드가 될 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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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여기서 먹는 게 편하네. 바닥에. 카페트가 없으면 괜찮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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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네. 촬영 안 하더라도.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놔두자. 밥 먹자. 그쵸. 편의점 먹을 때도. 그 양념 베이스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묘하게 좀 다르지. 다른가? 이묘하게. 섞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그럼? 응. 섞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나? 자 밥 두 공기째. 오. 이렇게 걸쭉하다. 우와. 김치가 아주 진덩인데? 예. 여기다 두부 좀 넣을까? 됐어. 두부는 부쳐 먹어지는 게 도움이 없네. 그렇게 당칼. 두부는 원래 부쳐 먹는 거야. 두부 있어? 아니 없어. 금방 좀 더 뭔 얘기했어 그럼. 냉동 두부. 참. 안 가르치는 거지 지금. 여기다 끓여 먹을 두부인고 부쳐 먹을 두부는 없어? 냉동 두부를 어떻게. 띄고 가요. 근데 두부는 진짜. 부쳐 먹어져서. 회사에서 이렇게 부친 두부 며칠 한 번씩 주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더라고. 양념 간장에 다시 먹는 거야. 그럼 회사만 해 먹어. 그럼 당신 회사는 국물에 넣어줘? 응. 그냥. 형 회사는 먹어 당연히. 무슨 집에서 두부 안 먹는 걸로. 집에서 두부 안 먹는 걸로. 탕탕탕 끝? 아니면 각자 먹으면 각자 없을 때 각자 해 먹는 걸로. 네. 쩔었다 씨. 이것도 맛있는데 여기도 모르고 당신이 제일 맛있지. 그렇지. 이래야 살아남죠 여러분. 살아남는 법을 알아서 터득하세요. 시원한 팥병시나 먹으면서 노가리나 좀 떨고 오늘 캠핑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오늘 시점이 현재 만 명 달성 시점이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팥빙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드리는 의미를 유지한다. 얼음이 전혀 대신 사납이다. 탕탕탕을 Так의중이에요. 그치 내 혀를 막 함부로 달아 주는 거지 머리에 characterization.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analofi Lee 때문에 여기서 심 montre는게taking correctly הב׽니다. 진짜 shapedINY là. 얼음 먹다가 이빨 나갈 듯? 좀 전에 가니까 두부 있더라? 두부? 어디? 내가 아까 붙여 먹자니까 없다고 했잖아 없어 편의찌개에 두부 있던데 뭘 에이 그 조금 남은 거 몇 쪽 넣은 건데 뭘 몇 쪽 남은 거 다섯 쪽 대던데 그건 내가 붙여 먹으면 안 되고 안 해줘야 돼? 이때만 한 번 다섯 쪽이었어? 이만 한 번 다섯 쪽이었어 이만 한 번 다섯 쪽이었어 두 번 한 번 다섯 쪽 붙이면 이만큼 밖에 안 돼 이거 하나 붙여먹을 거야? 이거 하나 붙여먹을 거야? 아이고 정말 질투할 사람한테 질투를 해야지 진짜 진짜 내가 질투하는 걸 뭐야? 응 시기하는 거야 아무튼 두부 없다고 단칼을 자르더니 거기서 아들 찌개는 두부 다섯 쪽 딱 떠 있더라고요 멋있게 내가 다음 캠핑장 가면 이따만은 두부 다섯 쪽 붙여놓을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왜냐면 내일 또 일찍 출근해야 돼서 아쉽지만 다음 홈 캠핑에서 만나 홈 캠핑만 해야 돼 서방 얘기했는데 트름을 하고 그래 더 이상 안 돼 그래 여보 아니 이렇게 지세대 나 이제 쪼개 왜 쪼개 찾아서 수식하니 내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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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마명놈은 아들 출연한다고 했는데 아들 출연 안 해야 하나 그러는데 어떡하냐? 응? 출연해야 해? 응? 출연 안 해야돼? 누리 약속했잖아 마명놈 출연한다고 애는 우리가 만명 안될 줄 알아요. 만명 안될 줄 알아요? 싫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찍어서 염무선만 내보낼까? 나온다고 너가 길거리가는데 알아보지 않아. 킹킹장하지 않은 이상 알아본 날 없어. 지금 가서 못 알아보지. 좋은데? 너 동의 없이 내보내서 네가 엄마 아빠 소상권 치료를 신고하면 어떡해?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는데 니가 싫다면 무대에서 촬영하고 아니면 아빠가 잠깐 잠깐 연어 다 내보낼 거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짧게 찍을 거야. 환영하게? 멋진 웃으러 갈아입고 와. 너도 밥 먹으니까 시원하다. 절차도 먹으면 없어 넣었을 거야. 여기 장박 3일째에요. 이 시점에 저희가 드디어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자 아들과 타협하고 아들이 흔쾌히 흔쾌히? 오늘 이 정도만 흔쾌히죠. 흔쾌히 허락하에 지금 흔쾌히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한 마디 해봐. 아들입니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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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편집할 거야 해봐. 아우 현이 애기 때 같이 가졌으면 얘 진짜 애교 많고 그냥 장난 부럽이고 재밌었을 텐데. 아빠가 그거 안 얘기해 주신 분 누구세요? 아들인데요. 한 마디 생각하셨어? 준비 시작. 그거 안 얘기해 주신 분 누구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지금 콩이 산책 나왔어요. 지금 긴 장마 기간 동안 우리 콩이도 땅을 거의 못 밟고 제 띠를 하고 우산 쓰고 이렇게 밖에 공기만 지금 쐬지고 있어요. 지금 몇 날 며칠. 우리 여기 보인다? 콩이. 콩이야. 비 구경. 요즘에 너무 슈퍼 타지. 이렇게. 비 구경하고 있는 콩이 얼굴. 콩이가 진짜 너무 많네. 너무 슈퍼 타지. 너무 슈퍼 타지. 너무 슈퍼 타지. 나는 מפ원 잘 못 잘 부탁. 대학이포 타지 acqucut 타지. 투새래, 엄마 아빠 지금부터 또 살짝 나와야 돼. 깜짝이 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째 날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장바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홈사이트에서 지금 몇 날 며칠 잠가고. 캠핑 장비를 펴놓은 지가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까지 안 하죠. 거운 일주일 바래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되겠지. 에어컨이 여기 있어서 밥 먹기가 좋아요. 우리 아들도 어디서 밥 먹어요. 나 없을 때. 거기서 누워있기도 하고. 야전침대에 누워서 딩가딩가 하기도 하고. 오늘은 저희가 좀 더 캠핑답게 하려고 조명을 이것저것 꺼내긴 했는데요. 무당집 같애. 약간 무당집 같애. 왜 다른 사람이 하면 갬성이고 우리가 무당집 같애. 타로점. 전보로 오세요. 우리집에 전보. 한 사람당 3천원에 봐줄게. 아무튼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약간 뭐 모든 비라든가 장마 이런 게 그쳐쓸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지금 비가 겁나게 왔어요. 그래서 집 밑에 쪽도 피해도 많고. 여기 파주 이쪽도 비 피해가 좀 있습니다. 나든지요. 또 이런 시국에 또 캠핑 가기도 애매하고. 또 원체 위험하기도 해요. 비가 원체 많이 와서.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는 이렇게 집에서 홈캠핑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어차피 비가 다 끝이 뭔지 좀 괜찮을 테니까. 여기를 세팅해놓고 지금 계속 저녁을 여기서 먹었어요. 카메라 안 켰을 때도 여기서 먹고. 계속 먹었어요. 간식도 여기서 먹고. 그렇다 그 영상을 다 찍을 수는 없어서 안 찍었는데. 오늘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주말이고. 오늘 주말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캠핑도 못 나가서. 밥이나 좀 맛있게 먹는 거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찍어보고. 그리고.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 끊어든지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고 해요. 오늘 저녁은 그래도. 캠핑에. 꽂힌 고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받은 거예요. 우리 까놓고 얘기할게 그냥 다. 아주 그냥.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신 내 땅. 갈비 몇 점 받았어 갈비 이거. 아무튼 뭐 상세 내용은 뭐 링크 보시고요. 천일염 베이스로 해서 뭐. 이 소둘력의 수석 셰프님이. 직접 또. 양념도 개발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다. 갈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미국산이네요. 고기는 미국산이죠. 이거 곧. 이거. LA갈비 자체가 원래. 미국산으로 하는 갈비 아니야? 근데 LA갈비가 뭔 뜻인지. 저는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LA에서. LA사람들이 먹는 건가. LA사람들이 먹는 건가요? LA사람들이 먹는 건가요? 그 어디. 그 부위 이름이. 고기 부위야. 고기 부위가 LA갈비라고 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잠깐만 양념육이니까. 한번 부어서 한 거 같아. 근데 양이 꽤 대야. 많아. 내가 보기엔. 절대 작은 양이 아니야. 소금이 천일용으로 했다는 거라지. 나는 캠핑장 분위기 내려고. 가리고.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소품. 해놓고요. 있는 거 없는 거. 조명 다 꺼냈어요. 고기가 밥 달라고. 난리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서. 아이스박스로 꺼냈어요. 참. 주접이죠? 오우 잘 열려. 으우 씨. 꼴랑. 술만 들어있어요. 꼴랑 쏟자면 돼. 왜 얼음 들어있는데. 열일이 알아요. ! pork!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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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거 안 발라먹잖아 살이만 잘라준다고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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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하는거야 장바구니 ;; 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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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제 임취였어? 근데 추석이 9월 말이잖아 10월 초 근데 올해처럼 진짜 비 많이 온 적 진짜 오랜만이네 일부러 그러지? 저 일부러 아니야 적어 소리는 되게 민감해 근데 니 더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 먹고 내놓으라고 순한 거 같으면서도 참 성격 늘었단 말이야 집에 사람이 오는 꼴을 못 봐요 밖에 나가서 걔 지나가는 꼴을 못 보고 쥐똥만한 게 어쩜 그렇게 승괄이 있어 어우 분해지고 쇳떡 쇳떡 쇳떳떡 쇳떳 쇳떡 쇳떡떡 쇳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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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장박은 장박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박하나보다. 장박하니까 편하잖아. 6개월에는 한번 해볼까? 편하면 또 눈비고 그러면 또 신경쓰고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신경쓰는 거야. 장점만 있는 건 아니야. 자주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데 우리처럼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굳이 모르겠다고. 좀 작고 여기. 여기 좀 작고. 화면에 너무 우는 것처럼 나오니까. 캠핑은 약간 어두운 맛이지. 너무 밝으면 이상해. 우리가 너무 밝게 사라져요. 눈뜬 봉사관이 생봉사관이 무슨. 뭐해? 콜라겐! 콜라겐 뭐해? 콜라겐. 고기나 먹으라니까 무슨 콜라겐 그딴 먹고 그래? 하루에 다섯 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서 돼. 고기도 하루에 다섯 알 먹어야 돼. 나 다섯 점 이상 먹었어. 왜 소리를 질러. 마늘도 다섯.. 마늘도 세 알씩 먹어야 되고. 마늘을 아까 점심에 초마늘 6개인가 먹었어. 그리고 콜라겐 얘기 안 해. 뭘 얘기해? 제가 어저께 사이다겐 드렸잖아. 왜요? 꼭꼭하라고 지금 갖고 온 건데. 뭘 뭐라 했는데 내가. 난 사이다겐 좋아한다. 무슨 아르겐 먹을게. 그게 뭐야? 알겠습니다. 어디서 좀 다시 해야 돼? 나 그냥 그냥 앉아 있어. 웃지 말고 있어. 이거 진짜 웃겨. 웃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대사를 칠 테니까. 먹어? 줘? 먹어봐 줘? 아니 그냥 해겐을 보고 먹는데. 향 치냐고. 맨날 콜라겐만 먹지 말고 좀 사이다겐도 먹고 좀. 환타겐도 먹고 좀 그래. 콜라겐만 먹으면 좋냐? 아도겐을 먹다가 아도겐. 아도겐 이거 뭐야? 유명한 아도겐을 몰라? 응? 아도겐 몰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아도겐을 먹는데. 아도겐이 뭐예요? 사이다겐. 환타겐은 너무 없다. 여보. 오바이다? 응 너무 오바다. 억지 억지다. 웃기지도 않아. 아도겐은 뭐냐면은. 약간 옛날 오락시 게임? 그런 데 보면은. 싸우는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임에서. 아도겐! 아도겐!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물이 달라 물이. 너는 물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응. 너무 오래 살았다 우리. 한번 정리할까? 그럼 아직 식사는 하지. 응? 밥상 정리하자고 다 먹었다고. 응? 뭔 소리야? 정리할 때 너무 오래 먹었다고 정리하자고. 뼈는 다 먹었다고. 여보는 생일이야. 그러네? 진짜? 그거 뭐. 미역국 떼드려줘야지. 나도 내 생일에 아들한테 받은 거 없으니까 나도 안 줘. 안 먹어. 당신은 받았으니까 당신은 줘야 되겠네. 뭐 줄 거야? 당신 생일 때 케익이랑 받았잖아. 난 아무것도 못 받았어. 이거 당신이 줘. 난 이 닭을 거야.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지 그지. 사랑? 더 이상 사랑하면요. 토해. 더 사랑하면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 이번 장마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원샷. 고기 먹고 있는데 떡 주지 마. 왜 네 거라고. 어이가 뭔데? 쟤가 왜 이렇게 돌렸었어? 왜요? 어이가 뭔데? 응? 어이가 뭐냐고. 어이가. 어이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글러서. 어이거 없네. 어이거 없네. 어이거 없네. 어이거 없네. 얼어. 좀 서명하고 싶어, 그 사람처럼. 너무 우울하다. 여보. 우울하긴 않아. 너무 우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떡한 거 무단집 같은데. 대사 치는 것도 지금, 대사 치는 것도 우울하고. 파이팅. 건배요. 짠짠짠짠. 여러분 소갈비와 함께 마지막 캠핑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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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박. 이번 장박 끝. 끝. 영상만 끝이에요, 여러분들. 장박은 계속됩니다. 2편 나올 수 있어요. 잠깐. 토달 끝. 별래. 안녕. 바람이 끝이랄 줄 몰라. 맵지있지. 족발. 갈비무소으로써는 갈비 양념. 왜? 맵지있지 않아? 두꺼워, 이렇게 안 두꺼워. 뭐 두꺼워? 토이. 바리야. 진짜 바리라. 아니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 성인 줄 알았어? 바리야 이거. 나는 바리 네 개야. 왜? 한번 주저. 얘를 뭐, 귀를 마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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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